땡땡, 어서 모으십니다! 스타문가! 반려견이 오고 있어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박군씨! 안녕하십니까? 유턴 없이 직진만 하는 남자, 우리 아버지 박군입니다. 반갑습니다! 가자! 오늘의 주인공, 트로트계의 직진남 박군씨! 지난 4월, 한영씨와 결혼 소식을 알렸죠. 이제는 반려동물 5월이와 함께 가족이 된 두 사람! 구례차렛! 구례차렛! 오려차렛! 차렛! 생일게 되요! 정리해! 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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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쉬어! 쉬어! 아니 요즘 박군씨가 딸사랑에 푹 빠져있다고! 오늘의 주인공, 우리 5월이는요. 호기심이 왕성한 한살푸들인데요. 이런 매력에 푹 빠져버린 아빠 박군씨! 심해 한 230m 정도 빠진 것 같아요. 아, 이거 조심해야 돼요. 지금 수학 때문에 상당히 아픈데, 지금 빨리 올라올라 하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이건 뭔데 계속 들고 있는 거예요? 이거 올이 유치원 가방이요. 유치원 가방이 들어있어요? 유치원생들 있잖아요, 우리 사람들. 유치원생들한테 필요한 것들. 아니, 혹시 뭐 있는지 봐도 돼요? 아, 예, 보셨는데. 유치원 가방에? 네. 이 가방에는 무엇이 들어있을지 함께 살펴볼까요? 사료, 오오리 빛. 오오리가 좀 여자여자해요. 네, 오오리 넌닝구. 이거 뭐야, 이거? 여튼 뭐. 아, 오오리 알림장! 알림장까지! 완벽하게 또 준비가 돼 있네요. 오오리 엄리가 다 챙겨놓은 거라서 오오리 엄리가 오늘 아침에 좀 바빠서 일찍 나가서. 꼼꼼하게 챙겨주셨군요. 네, 이것만 들고 가면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저도 오늘 같이 수업에 한 번 참여를 해볼게요. 아, 지금 영광입니다. 오오리 준비됐나요? 준비됐다요. 갈까요? 갈까요? 유치원 정의 땡땡땡땡땡땡. 어사마이 잣땡땡땡땡땡땡땡땡. 네, 연중 유치원 바로 1교시는요. 우리 반려견의 건강 증진을 위한 시간입니다. 자, 두둑 피! 오오리! 야, 하나, 둘, 하나, 자.